주인의 인생을 바꾼 고양이 한 방앗간 주인에게 새 아들과 물방아 당나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밀을 빻고 당나귀는 밀을 날라오고 밀가루를 날라갔으며 고양이는 쥐를 잡았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죽자 새 아들은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맏형은 물방아를, 둘째는 당나귀를 차지했지만 막내한테는 고양이 한 마리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자 막내는 기분이 우울해져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제일 신통치 않은 것을 받았군. 큰형은 미를 봐야 할 수 있고 둘째형은 당나귀를 탈 수 있는데 나는 고양이를 갖고 뭘 한다지? 그 털로 털 장갑을 한 켤레 만들면 그만일 텐데 내 말 들어봐 하고 막내의 말을 다 알아들은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내 털을 갖고 좋지도 않은 털 장갑 한 켤레를 만들려고 나를 죽일 필요는 없어. 내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 틈에 나설 수 있도록 나한테 장화나 한 켤레 만들어줘. 그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방앗간 집 아들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구두 만드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불러들여 고양이한테 장화 한 켤레를 맞춰주었어요. 장화가 완성되자 고양이는 그것을 신고 자루를 하나 집어 자루 바닥을 미랄로 채우고 위는 죄어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서서 문을 나섰답니다.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은 꽝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꽝을 잡을 수 없는 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숲 속에는 꽝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놈들이 워낙 사람 앞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냥꾼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을 멋있게 생각해낸 것입니다. 숲 속에 이르자 고양이는 자루를 열어 미랄이 보이게 펼쳐놓았어요. 그렇지만 끝마는 풀 속에 감추고 덤불 뒤로 끌어냈지요. 그러고 자신은 덤불 뒤에 숨어 살금살금 망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꽝들이 날아와 미라를 발견하고 한 마리씩 연이어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여러 마리가 자루 속에 모이자 고양이는 올가미를 잡아당기고 달려와 꽝들의 모가지를 비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곧장 궁전으로 향했어요. 보초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어딜 가느냐. 임금님한테요. 라고 고양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임금님을 뵙는다고? 들어가게 해주지 하고 다른 보초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료하실 때가 많거든 혹시 고양이가 실없는 소리로 임금님을 즐겁게 할지도 모르잖아? 고양이는 임금님 앞에 가자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백자께서 안부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박 잡으신 꽝들을 여기 보내셨습니다. 임금님은 통통하게 살찐 근사한 꽝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는 보석 창고에서 고양이가 들 수 있을 만큼 금화를 자루 가득 넣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너의 주인에게 전하고 선물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해라. 한편 가엾은 방앗간 집 아들은 집에서 창가에 앉아 턱을 괴고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고양이의 장화를 위해 털어넣어버렸는데 그놈이 그 대가로 무슨 큰 행운을 가져올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들어서서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놓더니 노끈을 풀고 방앗간 집 아들 앞에 금화를 쏟아 놓았습니다. 여기 장화에 대한 값이 있어 임금님께서도 너한테 인사의 말과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던데 방앗간 집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면서 금화가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장화를 벗으며 모든 얘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한테 돈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선 안 돼 내일 나는 장화를 신고 다시 나가 너를 더 큰 부자로 만들겠어. 임금님한테도 내가 백작이라고 말해두었거든. 다음날 고양이는 이미 말했던 대로 장화를 신고 다시 사냥을 나갔고 임금님에게 꿩을 잔뜩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흘러갔어요. 고양이는 매일처럼 금을 받아 집으로 갖고 왔고 임금님한테도 총애를 받아 공전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도 성안을 싸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양이가 공전 주방 부뚜막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마보가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임금이랑 공주가 교수대에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할 참이었는데 지금 임금과 공주가 호수가로 산책을 나가겠다는군. 고양이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백작이 되고 싶으면 당장 나랑 같이 호수로 가서 미역을 감읍시다. 방앗갓집 아들은 고양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뒤따라 같이 호수로 가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홀랑 옷을 벗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는 주인의 옷을 집어들어다가 감추어버렸어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임금님의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당장 구슬프게 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비로우신 임금님! 저의 주인께서 이곳 호수에서 목욕을 하시는데 도둑이 와서 호수가에 놓아둔 주인님의 옷을 훔쳐가 버렸답니다. 백작님께서는 물속에서 나오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속에 오래 계시다가는 감기에 걸려 돌아가실 판이랍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자 마차를 멈추게 하고 신하 한 사람을 불러 서둘러 되돌아가 왕의 의상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백작은 화려한 의상을 입었어요. 임금은 꽝을 선사해준 사람으로 알고 안 그래도 호의를 품고 있던 참이라 백작을 마차 안에 자기 곁으로 올라타게 했습니다. 공주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백작이 젊고 잘생겨 공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보다 앞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포를 만들고 있는 넓은 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풀밭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고 고양이가 물었어요. 위대한 마술사의 것이지. 들어봐요. 지금 곧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풀밭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맞아 죽을 거예요. 곧 이어 고양이는 밀밭으로 갔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넓은 밀밭이었어요. 거기에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었지요. 이 밀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마술사요. 들어봐요. 이제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밀의 주인이 누구냐고 모르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맞아 죽을 거예요. 끝으로 고양이는 울창한 숲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오람한 떡갈나무를 베어 목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숲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마술사요. 들어봐요. 이제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갈 텐데 임금님께서 이 숲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백작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고양이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양이를 휠끔휠끔 바라보았어요.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별나고 사람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고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안가 고양이는 마술사의 성에 닿자 용감 무쌍하게 안으로 들어가 마술사 앞에 섰어요. 마술사는 깔보는 도로 고양이에게 무슨 볼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했지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어떤 동물로든지 변신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개라든지 여우 늑대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믿어집니다만 코끼리로 변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래서 직접 보고 믿으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마술사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건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러더니 당장에 코끼리로 변해버렸어요. 굉장하군요. 그럼 사자로도 변하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마술사는 말하며 사자가 되어 고양이 앞에 섰습니다. 고양이는 흠친 놀라는 신용을 하며 외쳤지요. 정말 굉장한데요. 이런 기술은 나로서는 꿈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쥐처럼 작은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보다 더 굉장한 것일 텐데 당신은 세상에 다른 어떤 마술사보다 훌륭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물로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테지요? 마술사는 달콤한 아첨의 말에 아주 상냥해져서 말했습니다. 오 귀여운 고양이야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단다. 그러고는 쥐가 되어 방 안을 뛰어다녔지요. 고양이는 쥐의 뒤를 쫓아 단숨에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임금님은 백작과 공주를 대동하고 산책을 계속하다 넓은 풀밭에 이르렀어요. 이 마른 풀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백작입니다. 모두가 고양이의 명령대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땅을 가졌구려 백작 하고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 뒤에 그들은 넓은 밀밭에 이르렀습니다. 이 밀의 주인은 누구요? 백작입니다. 백작 크고 아름다운 땅이로군요. 이어서 숲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재의 주인은 누구요? 백작입니다. 임금님은 더욱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당한 부자인 모양이오. 백작 나의 땅에도 이토록 울창한 숲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마침내 그들은 성에 당도 했어요. 고양이는 층계 맨 꼭대기에 서 있다가 마차가 와닿자 서둘러 뛰어내려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나의 주인이신 백작님의 성에 까지 오시다니 백작님은 이 영광을 평생토록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려 임금 자신의 궁전보다 한층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을 보고 감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백작은 공주를 안내하여 층계를 올라가 금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거기서 공주는 백작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백작은 왕이 되었고 우리의 장화시는 고양이는 총리 대신이 되었답니다. 창문 열두개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는데 공주는 성안 높이 첨탑 밑에 사방으로 열두개 창문이 난 방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만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면 온 나라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창문을 통해서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둘째 창문을 통해 보면 그보다 더 잘 셋째 창문을 통해서는 한층 더 똑똑하게 이렇게 창문을 옮길수록 점점 더 환히 바라보이며 열두째 창문까지 가면 땅 위와 땅 밑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공주는 오만하여 누구에게도 불종하기 싫어하고 혼자서 지배하고 싶어하는 성민지라 공주가 찾아내지 못할 만큼 공주 앞에서 자신을 숨길 재주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그 일을 깨어였다 공주한테 발견되는 사람은 목을 쳐 말뚝에 걸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성 앞에는 피 흘리는 사람의 목이 걸린 말뚝이 97개나 박혔는데 오랫동안 지원자가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공주는 만족해하며 이제 나는 평생 동안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 형제가 공주 앞에 나타나서 자기네 행운을 시험해 보겠노라고 신청했습니다. 맏형은 석해벽 구멍 속에 기어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첫째 창문에서 벌써 그를 찾아내어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목을 치게 했습니다. 둘째 형은 성의 지하실에 숨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둘째 형도 첫째 창문에서 발견되어 똑같은 운명을 당했고 그의 목은 아흔아홉 번째 말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공주 앞에 나와서 하루 하루동안만 생각할 시간을 줄 것과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너그러이 두 번만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만약 세 번째에도 실패한다면 더 살겠다고 매달릴 생각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막내 동생이 꽤 잘생긴 데다가 그렇게 진심으로 간청을 하는 바람에 공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허락하지. 그렇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걸. 다음 날 하루 종일 막내는 어떻게 몸을 숨길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헛수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을 메고 사냥을 나가버렸지요. 그는 까마귀를 한 마리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까마귀가 외쳤어요. 쏘지 마라. 내가 은혜 보답할게. 그는 총을 내리고 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호수에 이르러 깊은 물속에서 호수 표면으로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를 날세게 알아보고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소리쳤어요. 나를 쏘지 마라. 내가 은혜에 보답할게. 그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게 놓아주고 계속 길을 걷다가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때 여우가 소리쳤어요. 이리와서 내 발바닥에 가시나 뽑아주렴. 그는 가시를 뽑아주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여우를 죽이고 가죽을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말했어요. 나를 놓아줘. 그럼 너의 은혜에 보답할게. 청년은 여우를 놓아주고 이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은 청년이 몸을 숨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쥐었자도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년은 숲속으로 까마귀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말해주렴.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까악 까악 말했어요. 알아냈다. 까마귀는 자기의 둥지에서 알을 하나 꺼내요. 그것을 두 조각으로 깨고는 청년을 감추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알을 감쪽같이 암올려 맞추고 자신이 그 알을 품었습니다. 공주는 첫 번째 창문으로 내다보고 청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창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열한 번째 창문에서 청년을 찾아내고 말았지요. 공주는 까마귀를 쏘고 알을 꺼내다 깨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한 번 내 목숨을 봐주었다. 더 잘 숨지 못하며 너는 죽는 거다. 이튿날 청년은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말해주렴. 물고기는 한참 생각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알아냈다. 너를 내 뱃속에다 감추어 놓겠어. 고기는 청년을 삼키고는 호수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어요. 이번에는 열한 번째 창문에서도 찾아내지 못해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열두 번째 창문에서 드디어 청년을 찾아냈지요. 공주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나타났어요. 청년의 기분이 어떠했는가는 알고도 남겠지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두 번 내 목숨을 봐주었다. 하지만 다음번엔 아무래도 내 목이 백번째 말뚝에 걸릴 것이다. 마지막 날 청년은 무거운 마음으로 들판에 나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너는 숨는 장소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이번에는 공주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어디에 숨으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렴. 어려운 문제로구나. 하고 여우가 말하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여우가 외쳤어요. 알아냈다. 여우는 청년을 데리고 어떤 샘불로 가서 물속에 푹 잠겨 들어가더니 장터에서 동물을 파는 행상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나왔습니다. 청년도 시키는 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조그만 민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행상은 장터로 나가 귀여운 동물을 사람들한테 구경 시켰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마침내 공주까지 왔습니다. 공주는 민크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사게 했다고 하며 행상에게 후한 값을 치렀습니다. 행상은 동물을 공주에게 넘기기 전에 이렇게 귀엣말을 했어요. 공주가 창가로 가게 되면 얼른 공주의 틀어올린 머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렴. 이제 공주가 청년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첫 번째 창문에서부터 열한 번째 창문까지 차례대로 모두 내다보았지만 청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창문을 통해서도 찾아내지 못하자 공주는 너무 화가 치밀고 불안해서 창문을 힘껏 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창문의 유리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성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공주는 되돌아와서 틀어올린 머리 밑에서 민크의 감촉을 느끼고는 화가 침인 김에 민크를 잡아 바닥에 동댕이 치며 외쳤습니다. 가버려! 민크는 행상에게로 달려갔고 두리는 샘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샘물에 몸을 잠근 뒤 다시 제각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청년은 여우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너한테 비하면 까마귀랑 물고기는 멍청이였어. 너는 정말 그럴듯한 술책가란 말이야? 청년은 곧장 성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벌써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이 성대히 거행되었고 이제 청년은 온 나라의 주인이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세 번째로 자기가 어디에 가서 숨었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모든 것을 혼자의 재능으로 해냈다고 믿고는 왕에 대해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왕은 어쨌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단 말이야. 하고 왕비는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소름이 끼친다는 것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큰 아들은 영리하고 재치했으며 무슨 일이든 잘 손흥할 줄 아는 반면 작은 아들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을 보면 저 애가 아버지한테는 두고두고 골칫거리겠구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큰 아들이 맡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심부름을 시키면 더욱이 묘지를 지나가거나 그 밖의 무서운 장소를 지나가는 심부름길이면 큰 아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거기엔 가지 않겠어요.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는 밤이 되어 불가에 모여앉아 소름이 끼치는 얘기가 진행되면 듣는 사람들은 흔히 아 소름 끼쳐 라고 말하기 마련이었지요. 그럴 때 작은 아들은 구석에 앉아 같이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소름 끼쳐 소름 끼쳐 하고 말한단 말이야. 나는 소름이 끼치지 않아. 그건 아무래도 내가 이해 못하는 무슨 기술인 모양이야.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저 구석장에 앉아있는 놈아. 너도 이제 몸집이 크고 굵직해질 텐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무엇이든 배워야 하지 않겠니? 봐라. 네 형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그런데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 쌀똥만 죽내고 있구나. 아이 아버지 하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뭘 배우겠어요. 그래요 뭘 배운다면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큰 아들은 이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맙소사 내 동생은 어쩌면 저렇게 바보일까? 평생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하겠어.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작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 그것도 물론 배워야지.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단다. 그러고 얼마 뒤 교회 지기가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어느 모르보나 덜 돼 먹었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다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생각 좀 해봐요. 개더러 뭘로 밥벌이를 하겠냐고 물으니까 글쎄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겠다고 하는군요. 더 어쩔 도리가 없다면 하고 교회 지기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그런 걸 배울 수 있지요. 내게 보내기만 해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놈이 이젠 좀 단련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기는 작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종치기를 시켰어요. 며칠 뒤 교회 지기는 소년을 한밤중에 일으켜 세우고는 교회 탑에 올라가 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젠 너도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겠지 라고 그는 생각하며 몰래 앞질러 갔습니다. 소년이 탑에 올라 몸을 돌려 종의 밧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종탑의 구멍 저편 층계 위에 웬 하얀 형체가 서있는 게 보였어요. 누구니? 하고 소년은 소리쳤지만 형체는 대답도 없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해라 하고 소년은 소리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길 떠나라. 밤중에 여기서 내가 볼 일은 없어. 하지만 교회지기는 소년이 자기를 유령이라고 믿게 하려고 꼼짝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두 번째로 소리쳤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네가 당당한 녀석이라면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너를 층계 밑으로 던져버리겠다. 교회지기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하며 찍소리도 않고 석상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세 번째로 말을 걸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자 훌쩍 뛰어와 유령을 칭계해서 밀쳐버렸어요. 유령은 열 계단이나 굴러 한쪽 구석에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종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교회지기 아내는 한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소년을 깨워 물었어요. 우리 주인 양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니? 너보다 앞질러 교회탑으로 올라가셨는데 모르겠는데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종탑 구멍 건너편 층계 위에 웬 사람이 서 있던걸요? 내가 내가 뭐라 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인 줄 알고 내가 층계 밑으로 밀쳐버렸어요. 가보셔요. 그럼 그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닌지 알게 될 테지요? 참 안됐군요. 아내는 종알처럼 뛰어가 구석에 누워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옮겨다 놓고 아우성을 치며 소년의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어요. 하고 그 여자는 외쳤지요? 내 남편을 층계에서 내던져 다리를 부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 논팡이를 우리 집에서 끌고 가셔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달려와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란 말이냐. 아무래도 악마가 너를 조종한 모양이다. 아버지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아저씨는 한밤중에 무슨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인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말을 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세 번씩이나 경고했는걸요. 아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일만 겪는구나.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지요 아버지. 날이 밝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셔요. 나도 집을 나가 소름끼치는 것을 배우겠어요. 그래야 내 밥벌이를 할 무슨 기술을 하나 알게 될 것 아니겠어요. 너 좋을 대로 배우렴. 하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한텐 아무 상관없다. 여기 50냥이 있다. 이걸 갖고 넓은 세상에 나가라. 그렇지만 내가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내 아비가 누군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수치스러우네 말이다. 그러지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아버지가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겠어요. 날이 밝아오자 소년은 50냥을 호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큰 길로 나가 걸으며 연방 혼잣말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소년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혼잣말을 들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간 걷다 보니 교수형을 처하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봐라. 저기 일곱 사람이 교수형을 당해 흔들거리고 있는 교수대가 하나 보이잖니. 저 나무 밑에 앉아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렴. 그럼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울 거다. 그것뿐이라면 얼마든지 하지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내가 가진 50량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나한테 와보셔요. 그러고 그러고 소년은 교수대 있는 대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니까 바람이 너무나 차갑게 불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도 몸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교수당한 사람들한테 불어닥쳐 시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보자 소년은 나는 나무 밑 불가에 앉아서도 떨리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춥고 떨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다리를 기대놓고 올라가 시체를 하나씩 밧줄에서 풀어 일곱 명을 모두 아래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에 불씨를 헤쳐 불꽃을 일으켜놓고 일곱 명을 불을 쬐게 빙 둘러 앉혔어요. 하지만 일곱 명은 오득헌이 앉아 불길이 그들의 옷에 붙어도 꼼짝도 안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조심하셔요. 안 그러면 다시 당신들을 매달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넉마 같은 옷이 계속 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제야 소년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나도 같이 불타 죽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차례대로 다시 매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모닥불가에 앉아 잠시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어제 만난 남자가 와서 소년의 오심량을 받으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알았니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턱이 있나요 저기 저 사람들은 입을 열지도 않고 몸뚱어리에 걸친 거적들에 부리붓게 할 만큼 멍청이들이던데요. 그제야 남자는 오늘은 오심량을 가져가기 틀렸다는 것을 알고 갈 길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놈은 내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걸. 소년 역시 자기대로 갈 길을 재촉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소년의 뒤를 따라오던 한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몰라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마부는 계속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마을에서 왔니 몰라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말하면 안 돼요 넌 죽음 무엇을 입속으로 웅얼거리고 있니 원참 나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고 싶은데 아무도 그것을 내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멍청한 소리는 작작해라 하고 마부는 말했어요. 자 나랑 같이 가자 너를 어디 잠재울 수 있는지 찾아보자 소년은 마부와 함께 갔습니다. 저녁때 그들은 어느 주막집에 이르러 거기서 잠을 자려 했어요. 그런데 소년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그 말을 들은 주막주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그토록 원한다면 이 고장에서는 꽤 좋은 기회가 있단다. 아 참 그런 말 마셔요 하고 주막집 아내가 말했습니다. 공연이 주제 넘은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 예쁜 눈이 다시는 햇빛을 못 본다면 너무나 애석한 비극이에요. 하지만 소년은 말했어요. 그것이 그처럼 어렵다면 내가 한번 배우겠어요. 사실 그러려고 나는 집을 나왔는걸요. 소년은 주막주인을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막주인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술에 걸린 성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 거기서 사흘밤만 무사히 지내면 소름 소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능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우기 왕은 그것을 해내는 사람한테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주야말로 하늘 아래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성 안에는 악령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데 사흘밤만 지나면 그 보물들도 풀려나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얘기 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소년은 이튿날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이 마술에 걸린 성안에서 사흘밤을 지키겠습니다. 왕은 소년을 찬찬히 뜯어보고 소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 가지 물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은 물건 이어야 한다. 그 세 가지 물건은 내가 성안에 갖고 가도 좋다. 그 말에 소년은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럼 소인은 모닥불과 목수가 쓰는 칼이 달린 작업대와 선반을 정하겠습니다. 왕은 소년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낮 동안 성안에 옮겨가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년은 성으로 올라가 한방 안에 밝은 볼을 지펴놓은 후 칼 달린 작업대를 그 옆에 세워두고 선반 위에 앉았습니다. 아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것을 배우기는 틀렸어. 밤 열두시가 가까워져 올 때 소년은 모닥불을 다시 한번 헤쳐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고 입김을 불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추워 야옹 이 바보들아 하고 소년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니 추우면 이리 와서 불가에서 몸을 녹여라. 소년이 이마를 하자 커다란 검정고양이 두 마리가 훌쩍 뛰어와서 소년을 양옆에 앉아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납게 소년을 쏘아보았어요. 잠깐 동안 몸을 녹이고 나더니 고양이들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카드놀이 하지 않겠나? 못할게 뭐야? 하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우선 너희들 앞발부터 좀 보자. 그러자 고양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원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발톱을 이렇게 길러 갖고 다니니 잠깐만 이것부터 깎아줘야겠다. 그러면서 소년은 고양이들의 덜미를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앞발을 단단히 재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손가락을 보니까 카드놀이를 할 기분이 싹 가셔버리잖니? 하고 소년은 말하고 고양이들을 죽여서 죽여서 바깥의 연못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소년이 검은 고양이 두 녀석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불가에 앉으려 하는데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달아오른 사슬을 매달린 검둥개와 고양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와 소년은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섭게 지저대며 불가의 소년에게로 다가와 모닥보를 꺼버리려 들었습니다. 소년은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작업대에 달린 칼을 움켜쥐고 꺼져라 이놈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그것들 위로 칼을 내리쳤지요. 그러자 어떤 놈들은 튀어 달아나고 어떤 놈들은 맞아 죽었는데 소년은 죽은 놈들을 연못 속에 내던졌습니다. 소년은 다시 되돌아와 모닥볼의 불씨를 불어 다시 살려내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려니 눈을 더 이상 오래 뜨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방을 휘둘러보니 방구석에 커다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괜찮구나 라고 소년은 말하며 침대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려 하자 침대가 저절로 굴러 온 성하늘 빙빙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기가 더욱 좋지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그러자 침대는 마치 여섯 필의 말이 끄는 마차처럼 신나게 굴러 문제방들을 넘고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껑충 뛰면서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바람에 침대는 밑바닥이 위로 가버렸고 그러자 산더미처럼 떨어지며 소년을 깔아버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담요와 베개를 공중에 내던지고 빠져나오며 말했어요. 기분 나는 사람이나 타라지 그러고 불가에 누워 해가 뜰 때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왕이 왔어요. 왕은 소년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유령들이 소년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잘생긴 사람이 아무튼 안됐구먼. 그 말을 듣자 소년은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리동자라면서도 기뻐하며 지난밤 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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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요. 다 헛수고였어요. 누구든 그것이 뭔지 내게 일러줄 수 있다면. 두 번째 밤에도 소년은 낡은 성으로 올라가 모닥불 가에 앉아 입에 붙은 연보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밤 열두시가 가까워져 오자 쿵쾅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이어서 점점 더 요란하게 그러더니 잠깐 아무 소리가 없다가 마침내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람의 반쪽 부닌 괴물이 굴뚝을 내려와 소년 앞에 넘어졌습니다. 저것 봐라 하고 소년이 외쳤어요. 반쪽 부닌 사람이라니 너무 모자라잖아. 그때 또다시 미친 듯한 울부짖는 소리에 이어 다른 반쪽 인간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잠깐만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우선 너를 위해 모닥불을 헤쳐 살려놔 줄게. 소년이 모닥불을 살려놓고 돌아보니까 두토막 반쪽 인간이 맛붙어 징그러운 한 남자가 되어 소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내기를 건 적이 없어 하고 소년이 말했어요. 이 선반은 내 것이야. 징그러운 남자는 소년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년은 가만히 당하지 않고 억지로 남자를 밀어내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남자들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그들은 아홉 개의 뼈다귀와 두 개의 해골을 가져와서 뼈다귀를 기둥으로 삼고 구조의 놀이를 벌였습니다. 소년도 같이 하고 싶어져서 물었어요. 이것 봐 나도 같이 놀아도 되겠니? 그럼 돈만 가졌으면 돈은 충분히 있어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공은 완전히 둥근 공이 아니잖아? 그러고는 해골들을 선반에 얹어 둥글게 깎았어요. 자 이젠 더 잘 밀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와 참 재미있다. 소년은 같이 놀면서 돈을 약간 잃었어요. 그러다 열두시를 치자 그 모든 게 소년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소년은 누워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와서 물었어요. 지난 밤에는 어떻게 지냈니? 구주의 놀이를 했습니다. 라고 소년은 대답했어요. 그래서 몇 푼 잃었어요? 소름도 끼치지 않았고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발 나한테 소름이 끼쳤으면 세 번째 날 밤에 소년은 또다시 선반 위에 앉아 사뭇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밤이 깊지 밤이 깊자 장대한 남자 여섯이서 관을 하나 지고 들어왔습니다. 저건 분명코 바로 며칠 전에 죽은 나의 사촌동생일 거야. 소년은 이렇게 말하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어서 와 꼬마야. 남자들이 관을 바닥에 놓자 소년은 관 있는 데로 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웬 남자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은 손으로 시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겠지요? 잠깐만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너를 잠시 녹여줄게. 그리고 불가로 가서 손을 쬐고 그 손을 얼굴에 얹었어요. 그래도 죽은 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남자를 꺼내어 불가로 가서 앉아 무릎 위에 남자를 뉘고 피를 다시 돌게 하려고 팔을 마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없자 둘이 같이 잠자리에 들면 서로 체온을 나눈다는 생각이 떠올라 남자를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누웠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죽은 자도 따스해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자, 봐 꼬마야 내가 너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잖아. 하지만 죽은 자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 목을 조르겠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고작 그것이니 당장 너의 관 속으로 돌아가 하고 소년은 말하며 남자를 들어 관 속에 던져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장정 여섯이 와서 관을 다시 들고 갔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래도 소름이 끼치질 않아 하고 소년은 말했어요. 여기서도 평생 동안 그것은 못 배우겠어. 그때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어떤 남자보다도 크고 흉측하게 생긴 남자인데 늙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요 놈아 하고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 금방 배우게 될 거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둘지 마라 하고 소년은 대답했지요. 내가 죽을 반이라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겠어. 내놈을 당장 잡겠다 하고 괴물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그렇게 뽐내지 말라고 나도 너 못지않게 기운이 세다고 그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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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하고 괴물이 말했습니다. 내놈이 나보다 기운이 세다면 너를 놓아주지. 자 어서 시험해보자. 그러고 늙은이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소년을 용광로로 끌고 가더니 도끼를 들어 내리쳐 쇠를 불리는 받침 쇳덩이를 단숨에 쪼개버렸습니다. 그런 거라면 난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소년은 말하며 다른 받침 쇳덩이로 갔어요. 늙은이는 그 옆으로 쫓아가 서서 구경을 하려 했습니다. 늙은이의 흰 수염이 치렁거리며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도끼를 들어 단번에 받침 쇠를 쪼개면서 늙은이의 수염도 함께 끌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소년은 이제 너는 꼼짝없이 내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제 죽는 것은 내 쪽이야. 이어서 쇠막대를 잡아 늙은이를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늙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두라고 엉천난 재산을 주겠노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년은 도끼를 뽑아내고 늙은이를 풀어주었지요. 늙은이는 소년을 다시 성안으로 데려가 지하실에서 황금이 꽉 찬 상자를 세 개 보여주었어요. 그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또 하나는 왕의 몫 세 번째 것은 너의 몫이다. 밤 열두시를 치자 유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소년은 말하며 더듬더듬 방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 방에 돌아와 자기의 모닥불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와서 물었어요.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 이젠 배웠니? 아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대체 뭐죠? 죽은 내 사촌동생이 왔고 수염을 기른 남자가 와서 지하실에서 많은 돈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너는 이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그거 모두 참 잘됐네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답니다. 이어서 황금 상자를 끌어올리고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된 소년은 공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여전히 나한테도 소름이 끼쳤으면 하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공주도 그 말이 지겨워졌어요. 그때 공주의 시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반드시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녀는 궁전들을 질러 흐르는 시냇물로 가서 미꼬라지를 한 양동이 가득 담아왔어요. 밤이 되어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공주는 이불을 걷어내고 미꼬라지가 담긴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남편한테 들어보었습니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의 몸뚱어리를 싸고 퍼덕거렸지요.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어요. 나한테도 소름이 끼친다. 나한테도 소름이 끼쳐. 소름 끼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겠군.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어릴 때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과 배우게 되는 지혜가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